네 이번 영상 강의 영상 레슨 마지막 아이템 입니다 플라이스용 넥 워머를 만들어 보는 시간 인데요 자 동봉한 두가지 코디료의 원단 있어요 폭 1cm 아니면 아주 1mm 길이는 21cm 정도로 하시구요 폭은 한 8cm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똑같은 사이즈로 재단을 하시는 거예요 가로 한 21cm 세로 약 한 8cm 정도 네 그렇게 재단을 하시고 큰 골지 원단은 6칸 정도 들어갈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가지 원단 역시 역시 겉면끼리 마주 닿게 겹친 다음 양 옆을 꿰매시고 위아래도 꿰매시는데 밑단에는 사방을 0.5cm 시접을 두고 꿰매시는 거예요 즉 창구멍을 남겨두고 꿰매시고 나서 뒤집습니다 네 창구멍 약 한 4cm 정도 남겨두고 사방 시접 0.5cm 0.5cm 5mm죠 5mm의 시접을 두고 사방을 박은 후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어 주는 거죠 네 코디료의 파일들이 있으니까 아주 매끄럽게 빨리 뒤집어지지는 않지만 뒤집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이게 영상을 찍을 때 보면은 아이템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렌즈를 통해서 아이템을 보면서 만들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좀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렌즈에서 어떻게 보이느냐도 중요해서 네 저는 이렇게 아이템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막 가끔 왜 우리가 영상에서 보면은 시야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이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저 공그르기 공그르기로 창구멍을 막았어요 막고 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맵시 있게 둘러지는 형태에서 단추 자리를 잡고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번에 단추는 아가다 브랜드라는 그 나무 단추 나무 강아지 모양의 단추를 한번 달아 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블라이스 인형이 여성성이 강하기 때문에 강아지 인형 모양의 단추를 저희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달아줄까 이렇게도 달아줄까 저렇게도 달아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자치 잘못 달면 할머니들 숄처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여성스럽게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옆으로 한번 해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결정이 났어요 그 강아지 단추 달아주시고 여닫게 되는 거죠 스냅 단추를 이용해서 스냅 단추 자 그래서 단추를 달았더니 어떻게 고정이 됐냐면 각각 가로 세로 2cm 정도 들어간 위치에 나무 단추 달아주시고 스냅 단추 고정하셔서 저렇게 언밸런스하게 여닫도록 여밈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입혀보죠 둘러보니까 나름 깨끗하면서 깔끔하게 여밈이 되면서 따뜻하게도 보이고 됐습니다 얘는 모자도 없는데 네고머도 안 만들어주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살짝 베리에이션을 둬서 심플하게 만들어 줘봤네요 네 어떻게 심플한데 아주 쉽게 완성이 되니까 좋으시죠 네 너무 지금까지 이번 시즌2 온라인 영상 따라와 주시느라고 따라와 주시느라고 우리들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 바디는 이제 블라이스 디폴트 바디예요 입고 있는 저 모델 바디는 커스텀 바디고 이제 이건 디폴트 바디인데 디폴트 바디에도 무리 없이 잘 둘러져서 맞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잘 매칭이 돼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어깨발이 있거든요 디폴트 바디가 그럴 때는 단추를 약간 옆으로 이동해서 달아주시면 편하게 입히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도라뜰리의 온라인 레슨 다음 시즌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